네, 우리 리기리님께서 어제 스튜디오 오셨다가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고 아마 뭐 정풀어 보신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심장 터질 일이 뭐 있습니까? 어제 저 탁 튜브 탁 탁 이사 나오는 날 아니었어? 아 어제? 아 어제 탁 프로는 팬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근데 둘이서 선글라스 끼고 나온 날 있지 아 요즘 탁 프로도 눈이 좀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야 그런데 진행자 3명인데 두 명이 선글라스 끼고 있고 아니 옆에 황국이만 그냥 뻑뻑하고 있더만 그림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녁 방송이 저녁에도 많이 아니 한번 와보세요 진짜 내가 볼 때 국내외 장르를 볼문하고 그런 조합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 아 쉽지 않죠 정 프로 탁 프로 황국이 그림 자체가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몇 시부터? 저희는 이제 6시부터입니다 6시부터죠 한번 꼭 가주십시오 네 지나가다 꼭 들러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이 일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6시 12분 말 속보로 이렇게 전달이 됐네요 4차 협상을 사흘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어디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 측이 더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항복을 요구할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땡크도 다 퍼지고 지금 거기 심각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속보가 있어요 5월 초에 종전이 되는데 5월 초까지가요? 5월 초까지는 종전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종전이죠 종전이 되는데 그 전에 휴전이 될 가능성인데 러시아가 더 이상 무기를 댈 수가 없다 참 러시아도 보면 대책 없는 데지 아니 또 아침에 보니까 핵무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가 미하일로 포돌라크 대통령이 고문이거든요 젤린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죠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그랬는데 4차 협상이 내일 즉 현지 시각으로 16일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모순이 있지만 확실히 타협의 여지도 있다 휴회하는 동안 세부 그룹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이건 뭔가 프로그레심 뭔가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매우 어렵고 끈질긴 협상 과정인데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서 회담 후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의 대통령이 서로 만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젤렌스키와 푸틴의 미팅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전쟁 중인 양국의 대통령 수장이 만난다면 그거는 당연히 전쟁을 계속 하면서 만날 수는 없겠죠 일단 시스파이어 그러니까 일단 휴전하고 만나고 그 협상이 잘 되면 오케이 물러나고 양보하고 나토 가입 안 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4차 평화협상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협상이 더 이상 없다든지 이런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젤렌스키 우크라니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원정군 지도자회의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젤렌스키가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이제 돈바스 지역의 어떤 영토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목전에다가 니네 나토 가입하면 여기다가 니네 미사일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그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협상의 여지를 남긴 거 아니겠어요 수년간 나토의 문이 열려 있다고 들었지만 이미 우리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이걸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토 가입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의 간접적인 협상안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든이 수준의 유럽 방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첫 유럽 행위인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경호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큰일 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무발적인 사고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이제 인접 접경인 폴란드를 갈 거냐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동유럽 국가들의 공포는 뭐냐면 이거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몰도바니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사실은 우리가 최준영 박사와 2차 대전 얘기를 하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이게 대평원 지역이거든요 이 우크라인을 지나면서 폴란드까지 쭉 해서 독일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쭉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항상 보면 큰 전쟁에 끼어가지고 이쪽저쪽의 영토 분할되고 그런 이유가 이게 뭐 산악으로도 막히는 게 그냥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수도에 가서 폴란드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지 이런 거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그널을 동유럽 국가들 불안에 떨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간다면 나토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하고 폴란드 같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수준에라고 했단 말이죠 그 수준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준에 무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한판 붙어 일론 머스크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폭적인 응원이 나온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겨라 물론 장난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결투, 신청 이런 것들은 가심이긴 가심인데 어쨌든 테슬라라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서방세계의 이미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지만 경쾌하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또 머스크의 러시아가 애송이라고 반응하고 이런 것도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기업인이 한 거 쓴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네,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존재감 그렇죠? 원래 이렇게 계속 세간에 관심을 끄는 일들 하면 소진되는데 이 아저씨는 워낙 돈도 많고 테슬라라는 압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잘 소진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 SNS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소진됐겠지 자, 하여튼 뭐 그런 조금 작은 뉴스까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또 빨리 전쟁이 좀 정식되기를 저희도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경제 쪽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유가일 텐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지금 조금 내려왔군요 야, 근데 이게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요 27%가 폭락했거든 27%가 고점 대비하면 어제 종가가 27%면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하종가 아니에요? 하한가? 그렇죠, 30% 근데 이게 왜 이 뉴스를 오늘 아침에서 채택을 했냐면 묘한 시점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FMC 중이잖아요 FMC 회의하고 있잖아요 현재 네, 이제 16일이니까 네, 그런데 FMC 딱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 막 회의 준비하고 서주 정리하고 이럴 때는 120불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회의 들어가니까 90불 때야 야, 그러면 야, 니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니?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게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진짜 120, 130달러 유지가 되면 어떠한 전쟁, 오미크론, 경기 하강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린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 전쟁 중인데 27%나 폭락을 했어? 그러면 어젠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윤지호 전부가 그랬잖아요 내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보세요? 이 얘기 했죠? 네, 네 저도 그 얘기는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 지금 뭐 120달러, 130달러 가지만 내년 3월에 예를 들면 130달러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나타나 물론 이제 내일부터 다시 공헌인지는 할 수는 있겠죠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악화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속도를 보고 야, 다시 이걸 돌리겠다고 하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걸 다시 꺾어가지고 140달러를 보내려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와, 저거 스퀴즈 당해서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의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가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수준으로 유가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 때문에 올랐다며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국제 유가는 전쟁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일단 시장에서는 해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WTI가 어제만 6.38% 크게 하락을 해서 96.4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특별히 공금 늘어나고 수요 중이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장중에 93.53달러까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장중 배럴당 97.44달러까지 밀려서 6.54% 하락한 99.91이니까 브렌트도 100달러 및 WTI는 100달러 한참 미친 96달러선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전날에도 WTI가 5.78 브렌트가 5.12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뭐냐? 휴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어렵다고 얘기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아마 국제 유가의 이런 하락세를 조금 더 촉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연내 종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시장이 술렁거렸는데 그렇지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각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포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국제 유가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 전 수준으로 돌렸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만약에 종결됐을 때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쪽에 배팅을 하는 거고 국제 유가의 큰 폭의 하락세는 미국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고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또 오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주유소에 갤런당 4불 50전씩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개설린 또 디젤에 대한 소비의 규모와 이 사람들의 소비의 규모는 물론 동부 뉴욕이라든지 LA 이런 쪽에는 한국차, 일본차 이런 거 많이 타지만 우리 정포로가 있었던 중부, 북부 이런 데 가면 여전히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런 거 큰 차 그런 거 몰거든요 막 6천cc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그 밑에 보면 막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이 어제 얘기한 티코만 해 아 진짜 기름도 엄청 커요 엄청 크지 거기 또 주유소 한번 잘못 지나가면 큰일 나니까 아 나도 예전에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업스테이트 뉴욕 어디야 버팔론가 가다가 깜빡한 거야 아 기름 맞는 거 와 노란물 들어왔는데 계속 와 지리더라 한참 가연 새벽이었어 물건하러 갈 때 신발 깜깜한데 그래도 동부는 좀 자주 있잖아요 아니 간신히 휴게소 휴게소도 아니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편의점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알았지 그때는 뭐 내비도 없을 텐데 자 하여튼 기름값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시다는 600만이 들고 있다는 삼성전자 다시 6만 전자 6만 9천 원대로 떨어진 게 뭐 외국인 매도를 견디질 못했죠 어제도 그래서 6만 원대로 다시 주저앉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이군요 6만 9천 5백 원이 됐는데 어제 291억 원 개인이 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0억 217억 이렇게 쌍크리 매도가 나와서 1%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 임원들의 선임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반대한다라는 얘기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 600만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표를 온라인으로 던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결과 이제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내 임원의 선임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총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내 임원을 주총회에서 부결시키는 부결하겠다는 좀 큰 세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일단 국민연금이 제일 크죠 지금 600만 개인 투자자 개인의 목소리가 많이 반응이 될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개인 투자자는 주총회 가지도 않고 의결권 행사를 안 했는데 의결권 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걸 떠나서 요즘 이제 펀드 매니저이나 애널리스트 혹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제 만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야 요즘 그룹별로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한다고 어떤 그룹은 요즘 굉장히 역동적이던데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하든 못하든 뭔가 시도하고 M&A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것들도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좀 늦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1년 전서부터 계속 주주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글로벌 M&A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왜냐하면 자본의 어떤 효율적인 배치가 주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을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관목할 만한 게 계속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파운더리 공장 짓는 거 그거 외에는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이번에 이제 게임에 갈지 고스라고 하죠 GOS 이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전처럼 예전에 삼성그룹 하면 관리의 삼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벌어졌을 때 아주 치밀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여론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악감정을 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죠 그게 예전에 그래서 휴대폰인가 한번 불량돼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불태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전이에요 이기태 부회장이라고 삼성전자 부회장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 회사를 나가서 삼성그룹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은 아닌데 그렇습니까 이건희 회장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건희 불같이 화를 낸 거지 아니 그 불량 내지 말라는 것도 내가 많이 팔라 그랬냐 그래가지고 삼성 어디 구미공장인가 어디에 싸놓고 화형식을 했어 그래가지고 머리띠 옛날 거 머리띠하고 직원 대표 해가지고 줘마! 줘마! 내가 그 장면 봤거든 팩스밀리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맞는 건지 아니겠습니더만 오프라인 시대 일종의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주에 대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거든요 국민, 소비자, 거래처, 종업원 또 경영자, 주주 이런 관계의 어떤 관계 설정이나 이분들을 이해관계자들을 회사의 편으로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오늘 주총이니까 주총에서라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다시 좀 한 걸 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특히 삼성 주주신 분들이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총 개인의 권리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할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게 물어봐